오늘 어떤 간증 4.255에 관하여서 오늘 4.255 주제는 입술로 지은 죄에 관하여서 간증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출애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은 수없이 불평과 불만으로서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을 사흘길에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꼬리에 흐르는 가난 땅을 두고도 하나님이 빙글빙글 돌리셨어요. 그 광야를 빙글빙글 돌리셔서 그래도 그들이 변치 않자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난 땅이 내려다보이는 40년이 거의 다 돼서 모세는 그 애국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 40년을 사흘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꼬리에 흐르는 가난 땅을 주시겠다 했던 그 땅을 사흘길에 두고 빙글빙글 돌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계속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신 모세나 아론을 가지고 불평, 불만하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흘길에 약속하신 땅을 두고도 그렇게 빙글빙글 돌리신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을 빙글빙글 돌리시는 그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입술로 범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물이 없다 하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우리가 애국의 고기 까마 밑에서 종로로 탈 때가 더 나았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물만 하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러 모세는 열두 지파의 족장들을 뽑아서 열두 명을 적과 꿀 흐르는 가난한 땅이라 하는데 정말 저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거민들은 어떠한 거민들이 살고 있는지 정탐을 해오라고 정탐 후 열두 명을 각 족장마다 하나씩 대표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족장들 열두 명이 왔을 때는 그들이 둘러매고 온 과일은 정말 일반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포도송이보다 과일들이 열 배나 더 크고 탐스럽고 더 달고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 그 농산물을 가져와서 보여줌으로써 그건 밝혀진 거죠. 그런데 열두 명의 전탐꾼들이 열 명은 전부 그 땅은 안학자손 거인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가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정말 가면 바로 그들 손에 죽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통곡을 하죠. 그러나 여우수와 칼렘만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은 우리 밥이다. 그 사람이 듬치는 크고 건인이지만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다 이게 한 구심점이 없어서 우리가 가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갔을 때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으로 말했던 열 명의 족장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것은 죄를 알지 못하는 이세와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그 입술로 긍정적으로 말했던 여우수와 칼렘만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불망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은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말이란 것은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갖다 주고 또 걱정과 근심을 갖게 만들고 모든 고민을 쌓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저걸 우리 선물로 주셨으면 그 믿음이 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정말 그건 우리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보니까 그 땅은 분명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거인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여우수와 칼렘만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래 입술로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꿔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 보면 하루 종일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죽을 일만 생겨요. 그런데 항상 아니야 할 수 있어 가능해 하면 된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은 승리를 해요. 뭐든지 거침없이 나가고 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와 칼렘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 인간을 의심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떨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것은 인간을 죽이고 지옥 백성 만들기에 좋은 방법이죠. 사람을 죽이게 해서 그래서 많은 절망과 우울함과 좌절을 시키고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을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고 가스 라이팅을 하게 만들고 이런 페인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라. 너 입술로 신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은 죽이는 입술이 있고 또 살리는 입술이 있어요. 죽이는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식이 질투 모함 함정을 파고 거짓말하고 그 입술이 정말 사회를 혼타하게 만들고 그 가정을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긍정적인 입술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말 한마디로 많은 주변이 따뜻한 말로 오가게 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또 소망이 넘칩니다. 아니야 걱정할 게 없어. 우린 능히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만 들어오면 집안이 따뜻해지고 사이가 따뜻해지고 다 우리는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을 할 수 있다. 내 자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그 입술으로서 말함으로써 자녀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고 진치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평불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 광야에서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입술로서 긍정적으로 보고 또 보지 않으면서도 믿는 자가 더 복되다도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린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으로 강하고 단단하게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입술을 가진 자는 살리는 입술이고 또 부정적으로 절망에 빠치는 말은 죽이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입술로 신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될 것인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란 예로서 그건 오래전부터 우리가 서양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속담인데 똑같은 포도주 반병을 두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직도 나에게 포도주 반병이 남았구나 그렇게 말하고 남은 반병은 이미 남았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걸 가지고 내가 또 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반병인데 이제 나에게는 포도주가 반병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반병이나 남았다 하는 사람과 반병밖에 남지 않았어. 그것은 거의 그 의미는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병이나 남았다고 말한 사람은 무엇인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이제 반병밖에 남지 않았어. 한 사람은 절망적이고 이미 좌절하고 이미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로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이 성공과 또 좌절, 실패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이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은 다 죽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술은 긍정으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입술을 기뻐하시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입술은 절망적이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입술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지옥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언어겠죠. 만약에 가족 중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이 하나가 있다면 그지만 우울하고 매우 절망적일 것입니다. 뭐가 되는 게 없겠죠. 전부 다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긍정적인 입을 가진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산다면 그 집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있을 거예요. 늘 긍정적으로 늘 돌파구니를 넘어서 또 새로운 것을 도약하고 발전하는 소망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서 그 가정에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 나라에서 국가가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다 그게 그 입술이 신한 대로 다 잘 펴진 것이지만 안 된다고 치고 들어가면 절대 되는 일이 없죠. 20년 전에 어떤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제 간직으로는 그 환자는 한 2년 정도를 병원에 특실해 혼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보이기 싫다고 2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기도에 딱 구멍을 해가지고 호수로 식사를 대신 넘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 그렇게 심각하게 된 줄을 내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사람이서 금식하고 관악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빨이 잘 들어가요. 환자한테 비쩍 확 들어가면서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아 내가 지금 오늘 금식하고 관악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주 지금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내가 말하고 나서 기도를 들어갔는데 아주 상태가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갑자기 환자가 식도로 넘어가던 그 음식 뭐 그런 것들을 다 끊고 밥을 먹고 싶다고 했대요. 밥은 한 숟갈도 먹지 못했던 미움도 못 먹던 사람이 아 이제 이거 호수로 넘어가는 거 이것은 그만하고 밥을 먹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밥을 먹었대요.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이 가니까 늘 자기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싫다고 면회도 다 사절했는데 그뒤부터는 이제 화색이 돌면서 면회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가 아 막 너무 기쁘다고 주변 사람한테 한턱을 쏴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듣고 나는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도 또 좋아졌다 라니까 이왕 내친김에 더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금식하고 또 관악산 올라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렸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면 다 나서 퇴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아 지금 일주일 후면 아 2년 동안 병원에서 누워서 그 병원에 떠나면 그 사람은 죽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퇴원할 수 있다 나서 퇴원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자 보호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그 급작스러운 그런 하나님이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은 그렇게 참 병원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낳아서 미움도 이제 안 먹고 밥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화색이 돌고 그런데 내가 일주일 후에 태어날 거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 환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집에 갈 수도 없었죠. 2년 동안 병원에 누웠는데 무슨 집을 가겠어요. 거기서 떠나면 죽는데 돈으로 좀 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 집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들였더니 자기가 불공을 들였더니 그렇게 자기 환자가 이렇게 낳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서 내가 소름이 작게 지면서 아유 저걸 어떡하냐 걱정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이 입술로 범죄를 저지렀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빨리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내가 요렇게 이렇게 했어 요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기가 절에 가서 불공을 들여서 낳았다고 그러더라니까 어머나 저걸 어떡하냐고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아주 우리 삼총사로 굉장히 서로 열심히 기독군인들인데 굉장히 능력이 강하신 분인데 저걸 어떡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입술로 실수했다는 거죠 그게 낳을 사람이 이제 저렇게 되면 환자가 죽는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일주일 만에 그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장례식으로 간 거예요 죽어서 퇴원한 거죠 2년 동안 병원에서 있다가 한 막 화색이 돌고 밥을 먹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그 입술을 범죄로 인하였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내가 차라리 일주일 후에 퇴원한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둘 걸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걸 전해준다는 게 그 보호자로부터 아 내가 불공을 들여서 낳았다 이런 말을 자기도 낳은 걸 눈에 보이니까 그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입술로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속이 상했는데 또 이제 이와 유사한 또 간증인데요 내가 이제 그 3총사로 같이 합신기도로 같이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던 그 목사님 한 분은 또 군산 목사님이세요 군산으로 가가지고 개척을 하셔가지고 치유은사가 강렬하니까 사방에서 이렇게 소문 듣고 부산에서 들끓에 실려가지고 말기 암 환자가 자기 교회로 왔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회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좀 같이 합신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내가 아 좋다고 금식하고 바로 합신기도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들끓에 실렸던 사람이 막 차도가 있으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저기 환자가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나아서는 들끓에 실려왔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 가족들이 절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한 덕분에 자기가 낫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나한테다 이제 아주 그냥 실망스럽고 좌절된 모습으로 맥이 빠진 상태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 입술으로서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친 걸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위로를 해줬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과 나하고 전화를 하는 도중에 그 허공에다가 소나무 향은 목조 재질로는 안 되지만은 향기가 너무 좋잖아요 죽을 거라고 관이 따라가네요 내가 딱 그랬어요 그리고는 며칠 후에 그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아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맞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바로 죽었대요 그 입술이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로서 하나님이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뭐 다른 이단 종교한테다가 낳았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바로 치신 거예요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또 어떤 내가 아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은 병원에서 다 98% 죽는다고 온 장기기로 다 자궁경보함이 다 퍼져버렸는데 내가 또 하루 금식하고 나니까 기독발이 쑥쑥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좋아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나는 다 낳았어요 그러면서 저기 신혼입은 예수님이 와서 그 양반은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교회 간혹 가다가 다니고 전혀 성령도 없는 분인데 내가 내가 흰혼 입은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자기를 다 치유해주고 하늘에서 불떡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 그러고 낳았다고 자기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뭐 저기 한 달도 살기 어렵다는 98% 죽는다던 환자가 지금 2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로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살리셨다 나를 치유하셨다 그리고 불이 떨어졌다 그 믿음도 없던 분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20년 넘도록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그 입술로 어떻게 신하느냐에 따라서 참 놀라운 주변에 어려운 큰일이 벌어져서 좋은 것으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고 딴신이 도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치유해놓은 백성이 딴 이단 종교 이단 나한테다 치유 받았다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치신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아는 80대 되신 목사님이신데 무슨 속에 좀 집안일이라든지 자식일 안 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목사님 나는 살겠어 살겠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중에 죽겠어 소리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 입술이 말에서 자식한테나 또 가정의 나쁜 일이 될까 봐서 말에 시댄다고 자기는 아유 죽겠어 소리를 대신 바꿔서 살겠어 살겠어 아유 나는 살겠어요 목사님 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것은 참 지혜로운 것이죠 입술이 성경 말씀대로 너가 그 입술로 신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입술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 길을 두고 40년을 돌리시는 그런 의미에서도 불평 분만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은 그 입술을 잘못 입술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 죽고 긍정적으로 말했던 또 갈렙과 여수와 갈렙만이 살고 죄를 모르는 이세들만 살아서 가난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긍정적으로 강하고 단대하라 그 말씀을 기초로 밀고 나가고 그 입술로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은 마귀 사탄이 갖다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늘 입술로서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어떤 간증 4.25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와 또 중보기도는 상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영발이 좋을 때 생으로 기도를 해드렸으니까 또 중보기도를 잠시 후에 들으시겠습니다 생으로 거 여행 particip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